뷰 빰빰빰빰 빌드스매시로 해볼까 오늘은 짠르단짠짠짠 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빌드스맷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흐음 흐흐흐 야 컴퓨터 이거 다 집어넣어야 돼? 뺄수도 없네 이건 무슨 모드일까 궁금해 죽겠네 사실은 싱글에서는 힘쾌가 좋다고 난 생각이 돼 힘캐 커스터마이즈 필요해? 음 마고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모드당 해볼까 오 이게 뭐야? 막 몬스터가 나오는데 뭐야 이게 아 이 문어는 뭐야? 이거 젤다의 전설 몬스터 아닌가? 이건 커위고 요거 일반기술업 점프업 던지기 아이템업 뭐야 이게? 야 나와 몬스터를 잡아서 스탯을? 그렇네 아래 화면 보니까 스테이터스가 증가가 되네 이 자식이 아 요렇게 잡는거군 이동이 없됐어 음 아 요렇게 캐릭터를 강하게 아 커스터마이즈 여기서 할 수 있는거구나 그렇네요 이건 뭐야? 루이펄 루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뭔가 모으는 재미가 있구먼 이 몬스턴 알고 있어 아 비켜 여기서 파밍할 수 있을거 같은데 무한파밍? 아이 잡아버렸다 무한재능으로 알고 있었는데 야 거기서 가미 오이 뭐야? 잡기 되게 어렵네 그렇군 아 요렇게 오우 야 나 이거 있는거 지금 알았지? 어 필살기여 이거 먹고 이것도 먹고 여긴어디야? 으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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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오오오오? 허허헣허 여긴어디야.. 어이 뭐 좋네 뭐 몬스터 많으니까 그지? 금성회자님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기 맵이 있는데 왜 안쓰는거죠? 맵이요? 맵이..무슨 맵이요? 나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뭔가 이상한 짓 하면은 꼬집어 주세요 난 잘 모르겠네 일단 보이는 몬스터 다 잡고 있어 웨이건 아 아까 게임 몬스터가 다 넣은 애야 정신없어 우샤 우우 자 다 먹자 아래 화면에 맵이라고 있어요 어 아 저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몬스터 따라다니 비켜 아 와우 야 이게 철퇴가 좀 꿀이야 여기서 뭐는 재미 점점 뭔가 강해짐을 느끼고 있어 어이 강남콩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는 재미가 쏠쏠 그럼 한번 맵을 한번 볼게요 어 어 야 컴퓨터도 있어 이 근처에 컴퓨터가 있다 어 뱅 어 까다롭네 이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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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흐 오우 야오 실드 템템템 허허 나 벌써 30% 정도 강해졌어요 좋탕 으쨰 오잉 템 야호 여파리고 이거 메이러월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빨리 부사 오케이 아하하하 재밌어 뭐지 멀티랑 다른 재미구만 이건 음 난 좀 파워를 많이 먹고 싶은데 파워 몬스터마다 주는게 다를까나 쓰리 투 원 타임업 음 그래도 한 30% 모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이거 풀스텝 만들려면은 한 캐릭터당 어 한 세판 해야 된다는건가 음흐흐흐흐흐 으어어 뭐야 아니 아래타멸 해보니까 우리 컴퓨터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잘했지 나보다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은거 같은데 아 요렇게 해서 아 바밍 바밍 해가지고 이걸로 토대로 해서 맞짱 뜨는 거구나 그렇군 비덕님 무집님 아놀 그리시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긴다 오케이 자 일단 멀리서 짤짤이 이이 가메츠 우차아 반 놈새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부르라차아 가메 빨리 성과를 올려야돼 성과! 그렇지 냐옹 아 세네 세네 이들중에서 파워가 센 놈 있어 으흠흠흠흠흠흠흠 흠 됐으 냉방비님 반갑습니다 아프라님 안녕하세요 바보같은 녀석 서든데스에서 승리를 거머쥐는데 성공하였어 최종 승리는 나구나 경북큰돌고래님 돌려라님 라모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칼라별라님 크레스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재밌는 모드인 것 같아 음 확실히 디디디가 깜퓨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되게 좋은 거 어 야야야야야 나의 주 캐릭터였던 녀석이네요 깜둥이 음 이긴다 한글화 잘만 돼있구만 아 이게 한글화가 되긴 됐는데요 뭐 하는데 지장은 없는데 무슨 설명 같은 게 있어요 막 막 컬렉션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 영어로 그대로 번역 안되고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것도 그것도 그렇고 이 아래 화면 보시면은 폰트가 살짝 깨지죠 음 한글이 완벽하게 된 것도 아니에요 넋두로가 두 자가 겁나 폰트가 다르잖아 막 그것도 그렇고 화면이 아예 글씨가 아예 깨져서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어 그냥 네 난 상관없어 오호호호호 전 상관아니에요 어헤헿헤아 험헤 험헤 아 여기 맵 진짜 싫어 진짜 저거 땜에 진짜 싫다 음 앗 쯋 앗 쭈구리 오 야야야야야 콜랄뻔 했네 와 오 야야야 노! 아 이럴수가 크! 겁나 수평 빔 아 이럴수가 저런 까만 녀석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잘했어 호호호호호호! 어어 강하다 뭐 이럴케 쎄? 맵 때문에 말이지 아이 막 여기서 튀기고 저기서 튀기고 아쉽네 으흠흠흠흠 더 컨트롤 한 번 해볼까 잠깐만 요렇게 되면은 뭐 그럼 스탯이 올라간 건 아니고 그럼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볼까요 WER님 안녕하십니까 더비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지옥왕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컬렉션 있습니다 피규어라든지 이렇게 하나같이 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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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어 다 영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설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 못하면 그리고 이것도 틀렸대 철자도 되게 틀린게 되게 많대요 그래서 지금 형용어 그 이상? 난 어차피 저거 안읽으니까 빰빠라밤 커스터마이저 아 일반 파이터의 장비 필살기를 정한 다음에 오케이 눌러서 저장합니다 네 빰빠밤 도르고 던지기 빨아들이기 슈퍼 디디디 짬포 음 반복 도르고? 오 신기하네 빨아들이기 이 필살기 같은건 어떻게 얻는거에요? 진짜 궁금하네 필살기는 어떻게 얻는건가 바라밤팜밤 바라밤팜밤 바라밤팜밤팜 공격! 올공! 자 공격만 찍자 어택 배치 어택 배치 어택 배치 슈퍼스피드 아 요렇게 3개 장착할 수 있구나 그렇군요 아 방금전에 그런가면 일정 확률로 주는거에요? 그렇구나 많이 해야되겠네 흐흐흐흐 됐지? 아 속도형이네요 하하 겁나 빠르게 움직이면서 해보자 캐릭터 재밌는데? 남이 하는거 볼때는 이랬었는데 어 막상하니까 되게 재밌어 어 억트님 달통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흐흐흐흠 빰빰빰 자 그럼 한번 다시 해보자 네 오늘 스매시 브라더스 받은 분도 계시네요 축하하오 재미나게 즐겨보자고 흐흐흐흐 나 빛바른 녀석으로 할래 그 sevent 네 WE알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색g 어색 어색g Was it the character 크으읍 언제쥬 캐릭터야 재밌다 후워 이게 몬스터마다 주는게 다 틀린가보다 그죠? 나 번치만 먹고 돌아다닐래 번치만 아! 뻔치 x3 비켜! 이 자식이 아! 기술 써보자 뭐야? 뭐야? 뭐가 달라졌지? 렛고! 음! 아 이거 비켜봐 에에에에에에에에 어디갔으? 음! 음! 자! 자! 으흠! 상자를 많이 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리스! 자! 어키! 에에! 자! 필살기를 제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바꿨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야? 나 분명히 바꿨는데 야야! 튕긴다! 허허! 근데 한번 피격이 되면은 사라지네? 음! 맘에 안들어 으흠흠흠흠흠흠흠흠 잡기 더럽게여름 네! 더! 또 갔어! 다음번에 할때는 종점을 해보세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요 맵도 선택할 수 있었나? 맵같은거 없었는데 우와 되게 빨라 지선 정가시다 아 더 오차 어메 필필필필 이거 왜 찾아야 o 차자차 으 으 뭔가 이상해 으아 으아 으악 으악 어우 씨 스 안 아 거의 됐어요 어우 아 참 미치... 하지 마셨어! 야 이것들을 왜 이렇게 센거야? 아.. 공격을! 공격을! 난 여기서 나가야 되겠어 됐지? 자.. 위에는 너무 무섭다 젠장! 이것 말고.. 어.. 펀치 펀치 어? 펀치! 그렇지! 여기 아까 왔던데? 음.. 이거 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곳에서 스킬같은거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준비를 안했구나 야 죽었어! 죽으면은 거짓이 되는데 바보다 우와! 으챠! 오우! 뭔가 부유해지는 듯한 느낌이야 그지? 얍!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어이! 스카인더웨이! 모험나? 그렇지! 뭐 있네 대단한 모험이었어! 에이! 전장! 어허허허 여기 어디야? 5 4 3 2 3 까뭐 으아앗! 으악! 어으! mummy Alternatively mummy 제방 beni 여기 아주 기가 막히구려 이걸 어디서 먹엉? 드로닉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딴 놈들은 지금 멋번치가 지금 나 빼고 겁나 어마어마하구나 난 양민이다 양민 근데 이게 시간전이어서 성과 안올리면은 이길 수가 없어 자 자 빨리 한 놈 잡아야 돼 으흑 으흑 월어치 후뤤어차 이좌신 오우 되게 까탈스럽네 양 그렇죠 자 개구리 잡자 아 깜소 그래도 1킬이니까 써둔 대수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오예 나의 킬이었어 그렇네 뭐야 어 나 단독 킬였어 뭐지 아까 분명히 한 명 죽었었는데 혼자 죽었나 뭐지 자 오지간 한 번 더 도전해보자 아니 분명히 두 명이 죽었었는데 뭐였지 이해 불가능 몰라 이긴다 홀 으어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 매우 쏘쏘세 정말 강하군 게임 스웻 왠지 모르겠는데 하하하하하하 뭐지 어 이 철태가 기술을 바꾼 철태예요 막 튕기고 그러는데 자오지가 미스터 게임앤워치 합류시키는데 성공하였소 이 녀석도 나름대로 손맛이 좋은 녀석이죠 헤딩 강화 그리고 막 이것저것 자꾸 주고요 장비는 꾸준히 얻고 있어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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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서 하는 일 파이터와 휴대 아이템을 선택한다 그렇군 가질 수 있는 아이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가질 수가 있는 놈이 있고 별로 가질 수가 없는 놈이 있고 그렇구나 무거울수록 많이 가질 수 있고요 흠흠흠흠 캐릭터 만들기에서 파이터의 속도를 느리게 할수록 무거워진다 아 같은 파이터라도 가질 수 있는 양이 달라진다더라 그렇군요 속도를 빨리빨리 하면은 많이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무작정 속도를 높이는 게 좋은 거 아니었구먼 브라밤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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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 셰프 일단 게임 앤워치 겁나 꾸진 이 셰프부터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꾸진 것 같아 게임 앤워치는요 1번 필살기가 너무 꾸져 이것도 별로야 심판도 빠이야 이건 정말 좋고요 흠흠흠 오일 페리토 솔직히 잘 못 쓰겠고 흐흐흐 좋은 기술이 뭐야 아 그렇네 네 초급 유랑자님 팔차원님 참뜬님 안녕하십니까 제트케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흠흠흠 어 됐지 어 이게 뭐야 빠르게 수직 낙하하는 유성어 전방에 뭐 저 허밍 미사일 그러니까 이건 아이템 그렇군 안 써 어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휴대하는 아이템이구나 신기하네 뭔가 아까워서 안 쓸래 어 흠흠흠 잠깐만 있어봐 어 장비 장비 해야지 어택 그리고 슈퍼 스피드 그리고 디펜스는 필요 없어 스피드가 그렇게 좋다고는 안하고 안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난 스피드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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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했어 됐다 됐다 됐어 다이네님 안녕하십니까 키님 안녕하세요 찐지니님 푸른번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짠짠짠짠 안할래 이제 흐흐흐흐흐흐흐 어 안할래 어 여러분이랑 다이아열래 오잉